김아수 회장님은 날끼내줘야 되니까 아무렇게도 가슴 부위가 낫지 않겠나? 응? 뭐라고? 아니 고기를 먹어보면 예 저기요 저는 주가 되고 싶어서 전 다리를 좋아해요 우리 딸내미는 날아가고 싶어서 날개만 좋아해요 왜 그러십니까? 날개 주지마 날아가버리면 어차피 날아가야 되지 날아가야지 집에 들어앉았으면 안되지 지집가도 요즘 멀리 가나? 나 집에는 안들어있어 산에 가 우리 산악 트레일 위원님이 무슨 안먹는거지? 주시는 대로 황성합니다 알았어 조금씩 혜연 예습 나이곱 네